형아 기상술사 초각성 어때요? 기상술사 초각성? 어 낫배드야 이 형은 뭐 다 좋대 야 근데 너는 이제 문얼림 발끝도 못 따라간다 타요야 이제 야 문얼림은 이제 쳐다도 못 봐 아니 원래 못 보는데 이제 말도 못 끊어요? 이건 갑다 초각성 부시자의 물음 오늘 우리 2시 반까지 모이려 했는데 몇 명 용자 있었으면 좋겠다 슬슬 한 명쯤 지각할 때 됐어 준수는 켰어? 군얼 늦었으면 좋겠다 근데 3시가 돼도 안 하고 4시가 돼도 안 하고 7시에 왔다 헤윙 반갑습니다 아니 타형님 지금 일어나면 몇 시간 잠? 몇 시간 자고 일어났어요? 2시간 아니 이게 다 그 정도 자고 일하는 거 맞지?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헤윙 하위요 아니 광옥 씨는 몇 시간 잠? 나는 오늘 일찍 잤어요 와 가능한 거구나 뭐 아 그러니까 목소리 상태가 제일 좋아 보여 나 지금 너무 재밌어 로아 개꿀잼 안녕하세요 하윙 하윙 피아노 쳐 드릴게요 피아노 자 지금 현재 2시 30분이고 문얼 다누리 안 왔습니다 다누리 안 왔다고 다누리 있는데요? 억지 긴장감 죄송한다 문얼 안 왔습니다 문문문문문 문얼 다누리 아 그리고 다음주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하죠 아 너무 이상해 너무 이렇게 찍으면 안 늦은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아침 지금 말이 안 되는 시간이 있던데 시반에 게임을 한다는 거네 하이로 상아지 문희가 문희가 그럴 수 있죠 이른 시간이긴 해요 사실 안 늦었어 문허가 맞아 맞아 아니 3분 늦긴 했어 기분이다 종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님? 어 쟤 금방 배우잖아 루피 조합성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니까 비상이 얼굴 확 뜨들어 아 자꾸 젓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밖으로 해 백정비 너지 아니 제가 왜요? 아니에요 지접해야 돼요? 그럼 컷신 봐야 돼 그 조합성 연출씬 안 나오는데 너 안 봐도 될 거 같은데?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끄면 안 볼 수 있어 봅시다 제 화면 봐줘 지금 오! 와! 전혀 맛있어 있어 귀엽다 아니 근데 이거 루피가 아니라 다행이다 됐다 오! 송송 거다가 넣어줘야겠다 근데 이거 뭐야 헛신 나오니까 바드는 더 X같아졌는데요? 묵상한 X같은 애기가 날아다는데 이거 뭔이야 이거 근데 그 브레이커 버프 먹었나요? 아 버프 먹었나요? 아 버프 먹었나요? 호지님 말인 뭐 지금 충격도셨어 아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안 볼 때가 훨씬 이뻤어 이거 뭐야 와! 알트 부위 오! 지금! 와! 영상 지려! 와! 이 정도야? 나오나 보네 오! 나온다! 진짜 나온다 이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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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저 정도라고? 아 나 그냥 아바타 버텨야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나도 가봐야겠다 나 너무 잠만스러워 오늘 좀 일반적인 룩으로 가보겠어 타 형 진짜 버려 타 형 진짜 버려? 타 형 진짜 버려! 이건 어때? 나도 과연 그거 형 내 오에는 그 싫어요 도배된다고 알았으면 그러면은 아껴라 그거 꺼내야겠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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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문어리 방송 보세요. 정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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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북은 그것처럼 저 저 정보 있어. 하정식 보다. 아 잔막 루피만 같은 멋이야. 아 근데 이거 분홍 소세지가 왔다 형님. 이거 너무 마.. 너무.. 캐릭터가 너무 이쁘다. 그치? 아 너무 이쁘지 이거는. 어 아 이거 너무 안 난데 이거 잔막 루피로 가야 돼. 문어리 나도 보여줘. 지금 문어리 언니 딜 숫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종만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문어리 또 또 또 또 또 또 또 sue 와 웃음벨이다 웃음벨. 와 하하. 친구들아 미안해. 와 문어리 벌써 두 살 됐네. 아 벌써 새해인가 봐. 이거 정각에만 싸야 된다. 우리 알람이니까. 애플 뭐야. 야 이거 아니 och ASHesemente기 미안해. 거기까진 완벽해지는 거야. 재밌기까지 이제. 미안. 센드에 유머루스까지 한다고. 차후느 아닌 묘은다는 거? 이거 완전 돼? 가만히 있어도 와. 진짜 가만히 있어도 웃긴데 왜냐? 나 저거 절대 안 쓸래. 저거 안 쓸래. 그러면 레이드 가실 분. 이제 진짜 가실 분. 진짜 걸어다니나 하자. 진짜 걸어다니나 하자. 뭐야? 딜 뭐야? 야 이거 정 쳐도 괜찮아? 난 이러면. 이제는 딜만 세면 돼, 쟤네. 오케이, 나 정 맘에 들어. 나 캐릭터 왜 저래? 뭐라고? 아니 옷 왜 저래? 옷 어디 갔어? 아 변태 아저씨가 뭐냐 이거? 변태 아저씨를 이제 루피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하니까. 아 커머 바꾸셨네. 아직 갱신이 안 된 거예요. 아 그래? 아 루피가 이거 입고 있었구나? 네. 아 놀래라.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이게. 와 파르덕이 바로 돌아온 거 보여. 뽀로로에서. 어때요? 우리 공대 마스코트였는데 우리가. 그저 흔한 스페셜리스트 중, 요지족 중 한 명이 돼버렸어. 아 근데 조모가 문활도 아바타 이런 거 별로 꾸미는 거 관심 없나 봐.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. 어. 어떻게 룩다를 가는 데 없지? 그니까. 나처럼 좀 꾸며. 아니야 형은 꾸미지 마. 형 꾸안꾸어가 좋아. 우리 꾸안꾸. 극특이 누구지? 극특캐릭 누구인? 저요. 뭐지 잭들? 아드 빨아라. 이건 왜 빨아? 얘. 야 벌써요? 아 아까 쎄가인. 와 근데 각성기 진짜 안 찬다. 근데 여기 되게 안 찬다. 레이드를 하는 거. 그러게? 이거 그러니까 대가리 두 번째 대가리 때 차. 근데 모르겠다. 딜이 쎄가고. 깎이는 속도 봐 나 여기. 와 우리 왜 저래? 각성기 절대 쓰면 안 돼. 아 나이가 찢어버리는데? 아니 초각성기 지금 지금은 안 차잖아. 우리 각성기 아껴야 돼 초각성 쓰려면. 아 아. 진짜 쎄가. 아 나 아 대님 아 안 돼. große Gold pandora. 너무 잘raul si. 뭐야? 나 풀 다 돌았어. 두 번째 머리ать. 게이고 안 되는데? 이게 우리가 지금 딜이 존내쐐어. 각성기 아제 박성이 안 돌아서 못 할텐데. 이거 1장만 때 절대 못 쓴다 이거. 아 이제 베이 모스 cosine Because 불쌍하면 지금 디지기 직전. 그러니까 베이 모 fuss나 분쪽에 봐. 야 죽었어! 이미 죽었지? 뭐야? 이거 죽었어? 우와.. 대박이다.. 아 나는 왜 안 써! 저도 안 썼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말래요.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! 가질 뿐 가질 뿐 가질 뿐 가질 뿐 3사 파티 회수.. 회수.. 회수? 제가 3사 파티인가요? 그거는 몇 파티예요? 노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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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색 파랑색! 노랑색 파랑색! 제가 파랑이에요? 분홍색이요 당신! 분홍색이 2파티여서.. 분홍색 어디 갔냐고! 솔직히 내가 볼 때 제일 악질이요. 오빠.. 자 X때기 하려고요. 세상에서 제일 위험할 때 초급성기 써줘야 돼? 네? 서포터 말하는 거니? 이거.. 근데 안 찼죠? 하나 둘 셋! 지금.. 어차피 우리가 무공 실패하는 게 없을 때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지금! 아악! 이거봐 이거.. 무공.. 무공 좀 올려보자고! 제발! 또.. 또.. 또 너야? 또 너야? 미리 미친 년! 아니 근데.. 어차피 못 먹잖아요! 어차피 못 먹잖아요? 이럴 줄 알고 내가 먼저 쏴버리기! 먼저 쏴버리기! 와.. 나 이게 까지는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된다.. 아.. 미쳤다.. 아.. 우리 진짜 빼줬어.. 미쳤어.. 화면 가리고 보면 우리 로 사단이야.. 머리 화면 가리고 보면 로 사단이지 봐.. 아.. 내가 진짜 죽어.. 맞아! 맞아! 진짜 죽어! 진짜 죽어! 누리야 누리야.. 아 이슬필 명성경.. 진짜 죽었고.. 나 죽어서 확인해줘.. 내가 확인해줄게.. 나 죽어.. 나 죽어.. 나 죽어.. 나 살려! 나 살리라고! 나 죽어.. 나 죽어.. 나 죽어.. 나 죽어.. 나 죽어.. 나 조각석이 돌았다.. 나 간다! 간다! 네 들어가 있어요.. 벌써 돌았어요? 신속이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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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속이라서.. 오.. 100줄! 오.. 와우.. 300억 떴어.. 데미지.. 뭐야 이거.. 신속이라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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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억이면.. 데이모스.. 조상임이라도 지치겠는데.. 이거..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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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냥.. 조.. 조.. 지금 죽이자! 아니.. 아니.. 나 캠퍼했어.. 와.. 와.. 내가 봤어.. 마리가 안 썼는데 카메라 안 썼는데? 나 봤어.. 나 그거 빨리 돌았고.. 보셔 봤어.. 보셔 봤어.. 다 봐봐.. 지금 말고.. 아 야 이거 써야돼.. 딜 깍히는 거 마시지.. 지금.. 아 형 모르겠다.. 우리 세 사스에.. 죽여! 죽여! 아.. 아.. 뭐야? 와.. 우리 가게 돼서 우리 그때.. 어? 아.. 살려! 호랑 살려! 정비야! 정비야! 아.. 아.. 뭐야.. 와.. 진짜 진짜.. 일어나.. 언제까지.. 이게 딜이지! 죽었어.. 죽었어.. 와.. 딜 밀리는 속도 봐.. 와.. 좋아.. 나 진짜 이번에 뛸 거 같아.. 아까 초각성.. 너무 이쁘게 넣었어.. 데미지 0에서 계속 안 죽더라.. 나도 D 0에서 안 죽더라.. 아.. 에블비 야물! 조토진! 잠시만요.. 저 이거.. 이거.. 딴 걸 넣어야겠는데? 이거 딜사이클 연습하고 할 것 같은데? 또 수작 부린다.. 문올림.. 아니.. 또 이상한 소리 안다.. 또 딴 걸 넣었다고.. 빨리 깨야 되는데..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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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. 정적.. 이.. 네.. 욕.. 뭐지.. 면 consciousness.. 미치게.. 이.. 면 로이.. 이.. 이.. 이외.. 이리..